닉네임 자체가 멋있어. 닉네임 자체가 존 시나발이야. 고양이 키우면 돈 너무 깨져서 펜 못 키우겠어요. 나한테 내가 먹는 거 나 안 먹잖아요. 나 막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잖아요. 사실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 게 아니라 어서오세요 여러분 어서오세요.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안 먹어. 아 수술 안 사니다! 뭐지? 돈이 없어서 안 먹어. 그래서 나 먹을 돈으로 애들 화장실 모래라든지 그런 거 어쩔 수 없이 제대는 입양도 못 가고 아 수술 안 사니지 않아서오세요. 우리 암범에 얼굴만 떠 있어요. 하필 흰색 옷 입어가지고 또 그래서 나 안 먹는 걸로 애들 키우는 거지 뭐 아 수술 안 사니지 않아서오세요. 왜 잡을 안 짜세요. 왜 의사 없이 서서할 거라면서요. 지금 아프리카 한 번 터졌잖아요. 아까 아프리카 한 번 터져가지고 존미나치인데? 어 잠깐만 이거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지금? 의자 2만원짜리 샀어요. 의자 9천원짜리에요. 9천원짜리. 아 의자 9천원짜리 쓰신다고? 아 이게 다음날이 돼서 추천하는구나. 아 이게 다음날이 됐구나. 아 진짜 아까까지 진지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나 지금도 일하고 있어. 용탱형 용탱형의 좌표로 텐션 최고라는 소문 듣고 왔습니다. 네? 용탱형의 좌표로 용탱형 아 텐션 최고라는 소문 아 지금 일하고 있어가지고 일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얌전한 거거든요 지금? 드릴 일하고 있어서 얌전한 거라서 일하고 있는 거라도 구경하시면 돼요? 드릴 이거는 아 진짜 안 사시다! 하하하하 잠깐만 일하느라고 나 원래 일할 때는 되게 멋있거든요. 내가 지금 제목 봐. 우리 방송 제목 봐봐. 일할 때 간지나는 일할 때 간지나는 역필 일할 때 간지나는 역필 어 방제 방제 방제해서 간지가 흐르네. 잠깐만 오? 일단 한 번 네 개 정도로만 평가입 해볼까요? 이거 뭐야? 다리 다치신 거 뭐야? 아니 아니 네 개로 이런 리액션을 한다고? 와 쩐다 바른 또 왜 저래요? 와 쩐다 한 번 더 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폐가입 해주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폐가입 해주시는데 스태프가입 나 이러다가 바른 왜 저러나 내가 저번 주로 화요일에 화장실에서 춤추다가 화장실에서 춤추다가 넘어졌어요. 화장실에서 춤추다가 넘어지셨다고요? 시큰시큰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근데 일요일에 일요일에 5일 있다가 일요일에 서서 방송하다가 너무나도 아픈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바로 정형외과로 갔는데 인대 늘어났다고 이거 3주 동안 해야 된다고 3주 동안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했고 3주 동안 나 이거 오른발 봉인했어 3주 동안 오른발 봉인이야 이 분 3주 동안 오른발 봉인이야 어 나 정말 큰일났어 54개 이런 1주일 동안 별풍선 별풍선 10개 받은 나발이한테 54개 줬어 세상에 이거 랩 한번 해드리자 혹시 랩 좋아하세요 혹시? 랩을 하신다고요? 혹시 랩 좋아하세요 랩? 혹시 랩 해드려도 될까요? 54개로 랩을 해주신다고요? 54개로 랩을 해주신다고요? 아 아 닉네임이 존시나발이네요 존시나발 여려컷 아까 아니 근데 이번주에 이번주에 어떤 분이 100개 하시고 바로 열혈 되셨고 랩 한번 해드릴게요 어 조용히 잠깐 시청 잠깐 여러분들 고난 아 신발은 아 맘에드니 아 신발은 맘에드니 코난 아 코난은 맘에드니 신발 아 신발은 아 맘에드니 미라니 아 흰색 노란색 빨간 줄무늬 물방울 모든 내 흰 흰 흰 흰 흰 한 번 더요 어 대박 어 왜 열혈을 드려야 되는데 한 번 더 해주세요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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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이라 도이라 새로운 빈트를 만들었다 아 코난 아 신발은 아 맘에드니 아 코난은 맘에드니 신발 아 신발은 아 코난 신발은 맘에드니 코난 코난 미라니 압반스도 압맘에 앗드니 아 흰색 빈스 노란색 빈스 빨간 빈스 주무늬 빈스 물방울 빈스 모든 빈스 어 저 튀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이분 삐아이님 아직 나빨지에 내려여서 못 태어나오는데요 잠깐만 아 아 취하세요 아까 삐아이님이 나 이분한테 좀 취하는데? 어 잠깐만 약간 매력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시는 거라고 근데 나는 술 안 취해 나는 나는 술 안 취해 나는 안 취는데 이거 인싸 이분 진짜 인싼데? 술 취하는데 되게 잘 취해 어 근데 닉네임이 근데 왜 존시나발인가요? 이걸 하고 있는 이유가 이사 오고 있는 거라서 그 내가 제가 어 초등학교 제가 그 게임을 이 온라인 게임을 바람의 나라 초등학교 아니다 6살 때 6살 때부터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을 바람의 나라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을 했는데 어 그 게임을 하면서 되게 그 게임을 하면 운영자들이 운영 정책을 만들고 제재를 하잖아요 근데 약간 나는 운영자분들이라 되게 아슬아슬한 줄타기 하는게 되게 재밌었어 아아아아 존미나신, 존시나발, 존병나신 이런 닉네임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운영정책에 어긋나지 않은 그런걸로 만들어놨어요 아 그때부터 존시나발 아 여기 위에 뭐야 이거 별풍선 한개는 존린이가 된다 존시나발님의 닉네임이 되고 10개는 덕담 10개는 덕담으로 해주시는데요 자 10개 써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10개 덕담해주세요 덕담해주세요 2018년 잘 지내셨나요? 혹시 썸남 썸녀 있으면은 우리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모르겠는데 썸남 썸녀 있으면은요 크리스마스에 같이 썸남 썸녀와 함께 지내기를 바라요 난 못하겠지만 덕담이에요 덕담이고요 이게 덕담이라고요? 어 쓰면 어쩔수 없고 어 쓰면 어쩔수 없고 나처럼 어쩔수 없고 어 쓰면 나발이방송 봐야돼 어쩔수 없고 어 오 이거는 덕담이 아니 어 잠깐만 야 뭐야 잠깐만 이거 위에 뭐야 50개는 뭐야 아 50개 랩이 아 아까전에 랩했다 아까전에 랩했다 안녕 고난 어 그거 했지 그게 50개다 자 70개 자 얼음 30초 네 쒸 그런게 있다고가? 어우 너 이거 처음 어 기다려보세요 기 50개 기다려보세요 70개 쏩니다 나 같은 얌전한 사람은 먹히지 않나봐 알 yee 헉 얼음이야 어 뭐야 얼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포즈로 30초 있으면 되거든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이걸 30초 있는다고? 아니 잠깐만 30초 넘었는데? 균형감각 무엇? 균형감각 무엇? 아니 움직이질 않아요 저분 잠시 아 뭐야 뭐야 텐션 뭐야 샤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I don't want you know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 나발이가 빨리 심해서 올라야 돼 롤도 아직 심해 탈출을 못했는데 오늘만 몇 번째 오늘만 몇 번째 했는데 신난다 나 미겼대 누겨있는데 잠깐 아 ASMR 궁금하다 와 나 ASMR 아 잠깐만 야 이거 다 써보고 싶어 잠깐 여기 ASMR 리액션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 여기서 별풍기 다 털리겠네 씨 어 생활사진 보여달라고 해 해보라고? 왜 이러세요? 이 정도면은 피 뽑아서 이 정도면은 피 뽑아서 도핑 테스트 해야되는 거 아니야? 아까 애기들 일어났는데 왜 아까 접속이 안 되잖아 아프리카 미친 거 아니야 아 맞아! 그래가지고 나 그때부터 일했어요 나 그때부터 너무 안 돼가지고 일했어 진짜 계속 일했어 무슨 일을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계속 말씀 드려요 저기 안에는 어 바지 보이시죠? 바지 입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 식구각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 이거 무슨 잠깐만 이거 일을 할 수가 있나?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I don't let you know 지press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I don't let you know ㅠㅠ 안 되겠다 야 아 나 일해야 아 다시Work 죄송합니다 이런 제목 적어도 와아 아니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아니 이런 분이 지금 심해에 있다고? 잠깐만 이거 안 돼 야 이거 죄송합니다 일할 기회는 아 내가 이러면 안 돼 야 이거 이거 진짜 아프리카는 잘못되긴 잘못됐네 나 이거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저분 이게 일하는 거야 어 일할 때 간지라는 내가 저분 끌어올린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돼 이분은 아 이래야 돼 용탱이 형 저기서 그 용탱이 형 노는 방법 좀 가르쳐줘 어 어떻게 놀아야 돼 아니 더 중요한 건 채팅이 안 올라 아 왜 아 왜이가 100개를 ASMR이다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아 아 아 방송을 해주는 분이었구나 어 세상에 어 대박 아 방송하시는 분이었구나 아 아 내가 이걸 몰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사랑해줘 아 아 그랬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세상에 세상에 선생님 리액션 해드려도 되나요? ASMR 아 그랬구나 부탁드립니다 아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몰라뵙고 세상에나 ASMR 부탁드려요 이거 이거 리액션 하고 나서 해도 돼요? 그럼요 제가 약간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리가 아프신데 리액션 하시려구요? 너무 궁금했어요 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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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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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언제 다 리액션 하나요. 와 이거 진짜 미니 열혈 됐어 저기서. 이거 어떻게. 열혈팬 세일 중이라서. 열혈팬 세일 중이에요. 열혈팬 세일 중이에요. 어 쩐다. 엄청나 신분이었잖아. 혹시 방송국 구경 가도 되나요? 당연하죠. 제가 아프리카를 잘 몰라서. 보고 있어요. 용탱형이 불러서. 와 나 아프리카계의 자연인. 머기업이잖아. 머기업이잖아 세상에. 머기업이요? 아이 머기업이라뇨. 아 머기업 혹시 대기업을 머기업이라고. 어. 머기업 대기업이란 뜻이죠? 네. 세상에. 다리 아픈데 살살하세요. 아 열혈 되셨어. 열혈 세일 중이시라고. 와 머기업. 아니 머기업. 아니 머기업은 석기업이래. 와. 와. 야 이거 편집해. 아 내가 편집해가지고 나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유튜브 각이야. 와 쩐다. 와 쩐다. 마하씨 나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와 쩐다. 야 이거 유튜브 각이야. 야 이 세상 텐션 아니야 나 이거. 아 내가 너무 슈퍼 학부박이라서. 형들. 와 쩐다. 나 일하다가 세상에. 아 나보고 귀엽대. 르키 르키. 르키 르키 르키. 르키. 르키 르키. 와 쩐다. 아니 방석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라고? 와 쩐다. 와 엄청난 사람이잖아. 아 엄청난 사람이래. 아 죄송합니다. 아 엄청나. 아니 아니요 아니요. 나랑 거리감 느껴져가지고. 나랑 거리감 느껴져가지고. 원래 거리감 느껴져서 사람한테. 반말 하잖아요. 와 산이 쩐다. 막 이러잖아. 와 쩐다. 와 쩐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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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예쁘네. 와우. 자주 올게요. 아 진짜요? 고마워요. 근데. 우리. 우리 먹이엄님과. 우리 먹이엄님과. 시간이 겹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시간을 바꾸면 되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아 여러분 진짜 감사해요. 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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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키. 아 안돼. 아 나 목 다 졌다고. 와 미쳤다. 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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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키. 와 쩐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왜 이쁜한 얼굴 맞으나. 아 나 보고 이쁘네. 세상에. 나 보고 이쁘네. 머리. 여러분들 혹시 많이 보고 계시면은. 제 정수리 좀 봐주세요. 제 정수리가 그렇게 비어있나요? 어. 약. 아 약간. 비어있는 건가요? 저는 몰라 여자의 정수리 몰라. 비어있어 얘들아? 그. 왜 근데 자랑하시죠? 비어있는 걸? 에. 네? 정수리 비어있다고 많이. 놀린 방에서. 이걸로 없앨 수 있어요. 뭐야 뭘로. 내가 맨날 방송에서 이거. 아 흑채. 없애는 거. 흑채? 짜잔.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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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느낌적인 풍성. 와 미쳤다. 나 일하고 있었네. 아 너무 귀엽대. 세상에. 랩해줘야지. 아 또 랩해주시는. 어떻게. 리액션이 많이 밀렸지만. 일단 랩 먼저 해드릴게요. 아니요. 아직 아까 뛴게 되게 순차. 아니. 저희랑. 개운팀을 만들었단다. 이케랑. 이케랑. 안닦아. 김현아. 이케랑. 이케랑. snapped. 마음ежду. 손. ensity. 핀. 이. 이. 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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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 듭니다. 진짜 맘에 들어요. 아 진짜 제 인생에서 이런 여성 BJ는 없었습니다. 맘에 들어요 진짜. 와 이거 진짜 지옥에서 온 텐션 같은 느낌? 띄워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다른 방송국. 우리 우리 진짜 취저 쩐다. 우리 방송 사람들 클라스 보여주죠. 너무 감사해서 심장이. 이게 무슨 리액션이에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그게 텐션이다. 진짜. 저분 천상 BJ야. 감사합니다. 왜 안 풀리니? 와. 너 왜 안 풀리니? 와 나 진짜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세상에. 내가 먹이협한테 치이고 있어. 내가 먹이협한테 치이고 있어. 먹이협한테 치이고 있어. 아 무슨 소리예요. 치이다니요. 아니에요. 먹이협한테 치이다니요. 잠시만요. 아 안돼. 내 영어 대답은 트리. 발 조심하세요. 발 다치신 것 같은데. 내 영어 대답은 트리. 여러분 오신 김에 제 크리스마스 트리도 구경하세요. 머리카락이. 이게 뭐냐면은 제가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이 휴지는 그 눈을 상징한. 아 세상에. 엄청나잖아. 갑자기 내 펜들이 생기고 있어. 이거는 내 휴지예요. 휴지. 휴지요? 눈을 표현했어. 눈을 표현하셨다고. 초콜릿은 뭐야? 초콜릿은 뭐. 초콜릿 사 먹는 거. 앞머리가 말 뭐야? 이 휴지 시트. 이 휴지 시트. 휴지 시트. 우리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거든요.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고. 그리고 이거 보면 제가 롯데월드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롯데월드 갔을 때 쓴 자유형권. 그리고 이거는 머리뽕인데. 내가 머리숱이 없어요. 내가 머리숱이 너무 많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 그 뽕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뽕.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거 머리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똑똑하면 머리숱이 늘어나는 머리뽕. 머리뽕. 머리뽕이고. 이거는 여러분들 트리맨 꼭대기에 뭘 넣어. 트리맨 꼭대기에 뭘 넣나요. 별에 넣죠. 스타. 스타가 되기 위한 나의 포부. 이제 여기다가 뽀셔농림 넣어야겠다. 스타가 되기 위한 나의 포부. 아 표정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요. 제발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의 빠르게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나의 포부. 이렇게 사진. 이게 나의 연말 3이에요. 일하세요. 아 나 일해야겠다. 나 일해야겠다. 와 지옥의 텐션이다. 진짜 나 목 나갔어. 지금 소리 지르다가. 말줄도 주파가 남뻑. 초콜렛 사먹어. 초콜렛 사먹는 거. 진짜. 갈수록 불안해져가. 원래 원래 이 시간에는 저 자거든요. 원래 이 시간에 자는데. 저거는 백수가 돼가지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어떡해. 나 사랑고백 오늘. 원래 사랑고백 안 받고. 나봐라 너 진짜 닉네임도 별로고. 나봐라 너 진짜 얼굴 왜 그렇겠니만 그러는데. 나한테 사랑한대. 해피 하이. 핑 하이. 핑 하이. 그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하지.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쌩. 감사합니다. 세상에. 열혈 팬이 되셨어요. 쌩얼나봐도 감사합니다. 여자면 이에요. 아 여자면 이에요. 아 여자면 이에요. 와 진짜 이뻐요. 어 봐봐. 내 생얼 보고 이쁘다고 하는 사람 처음이야. 내 생얼 보고 이쁘다고 하는 사람 처음이세요. 너 옆에 들어가있어. 너 옆에 들어가있어. 아 40분. 이쁘다니. 아니 정색하네. 여기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어 왜 이렇게.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이뻐서 매력 넘치는 몸에. 심근경색 왔어. 심근경색 왔어. 심근경색. 네 뭐가 왔다고요. 아 진짜요. 아 정말. 나 이쁘다는 소리 많이 안들어봤어요. 방송하면서. 방종할 때까지 이 텐션이라고요. 시청자들이 이상한 분. 이러봐. 원래 내 방송 보시는 분이거든요. 시청자들이 이상한 분. 언니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쪼풍이들 간식 사주는 거는 못하고 있지만. 원래 원래 이 시간에는 시청자 두 명 있어야 되는데. 원래 두 명 있어야 되는데. 사랑할 것 같아요. 어떡해. 사랑할 것 같아요. 아 왜요 왜요. 두근두근할 때. 3분만 더 보자. 얘들아 3분만. 이제 빠져든다. 빈연하게 오해요. 아니 진짜. 여긴 진짜. 하루가 너무 고 될 때 가는 방이라고. 아 웃고 싶어가지고. 하루가 너무 고 될 때 가는 방. 갑자기? 갑자기요? 잘하는데.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이 사람 너무 잘해 지옥의 텐션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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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 지쳤는데 잘해 홀비 무슨 감사밭니다 와우 잊어 야해 잊어 야 할수 있어 지워버려 한마디 안그러면 내가 죽어 추천밤사합니다 그는 내가 재밌는걸 자기주 이만요 균형담각보소 오 오바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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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일하면서도 춤출수 있어 사실 일하면서도 춤출수 있지 오바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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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들어갈때 90도로 인사 그럼 맞아 깁스에요 아니야 멀쩡해 지금 사실 깁스에서 냄새가 엄청 올라오거든요 아하하하 제발요 내가 이거 닦은 휴지가 아니야 이만큼에 닦았는데 이만큼에 닦았는데 지금 약간 그 향기로운 약간 음 희양이로운 아치 좋아서 아니다 희양이로운 엘레강스 와 인사성보조 괜찮으세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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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쩐다 와 한달동안 정지되어 있는데 팬클럽이 올라가고 있어 그거 소동불티슈 아 이런 냄새가 약간 엘레강스하고 약간 희양이로운 와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와 이 정도까지 봐야되겠다 더 보면 빠져든 와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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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 무조건 해야돼 이거 와 진짜 쩐다래 와 진짜 쩐다 언제 말인데 그치 와 와 여러분들 와 존시나발입니다 존시나 존시나 아시죠 뭐 아바다 존시나발 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에요 와 진짜 재밌으신 분 와 썩은내 아니 썩은내가 아니고 네? 이섰 distorted 그치 생크림 지금 근데 미성이 partially 서로 꼭 검사받 줘야해요 도핑검사 야 배야 이건 진짜 와 소름끼칠 좀 대환장! 대환장 파티! 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